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그럼 다이노 다이를 돌려서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봐요! 어디에 멈추는 걸까요? 우우!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음식 버튼이에요! 우리는 음식 색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공원이에요! 우리는 음식 가지고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자, 공원으로 가서 어떤 색깔에 대해 배울 수 있는지 볼까요? 이게 뭐죠? 믹서하고 아이스 하드바 케이스예요! 우리는 맛있는 아이스 하드바를 만들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네요! 먼저 노란색 바나나를 가지고 아이스 하드바를 만들어봐요! 노란색 하드바 맛있어요? 자, 이제 주황색 당근을 사용해봐요! 주황색인 당근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이나? 응! 잘했어요, 다이나! 응! 당근은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에요! 자, 다이노. 빨간색 딸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확실해요, 다이노? 좋아요. 하드바를 만들어봐요. 맛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빨간색 딸기가 아니라 초록색 브로콜리를 선택해서 그래요. 이제 빨간색 딸기 하드바를 만들어볼까요? 같이 가서 빨간색 딸기를 찾아내봐요. 잘했어요. 빨간색 딸기를 선택해서 빨간색 하드바를 만들었어요. 빨간색 하드바 맛있어요? 그럼 배운 색깔들을 다시 복습해볼까요?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오늘 색깔 배우기 참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말을scale. 결혼식. aboutята. 오하드. 앙 HOW chicken zelho. SI. Let's go. I'm scared. I'll never see before. For me have heard this.